차별화된 밥맛의 새 품종을 개발해서 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밥이 담긴 접시를 받아든 이들의 표정이 진지합니다. 번호마다 다른 쌀로 지은 밥입니다. 밥알을 유심히 보고, 또 먹고, 향을 맡으며 기록합니다. 소비자들로 구성된 밥맛 평가단입니다. 약간 향도 났었어요. 향도 나고 이래서 정말 만족했었습니다. 평가단 식탁에 오른 밥은 충남 아산 지역에서 재배한 쌀로 지은 것으로 소비자 밥맛 평가를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할 새로운 쌀 품종이 선정됐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이어 두 번째 시도인데 쌀 주산지인 경북에서도 소비자 입맛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 대표 쌀 브랜드로 육상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 재배 품종이 전국적으로도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성 쌀만의 독특한 맛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촌진흥청은 국가 주도의 육종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주민,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수요자 참여형 벼육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브랜드의 차별화를 꾀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 경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저희들이 본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품종이 보급돼 이름만 달랐던 쌀 브랜드가 진짜 차별화된 맛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 감사합니다.